하이 안녕하세요 강남 사는 고영찬이라고 합니다 3대, 3대 몇 개죠? 3대 재승진으로 한 6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기록? 최고 기록 620입니다 이 악력계가 여기 들어온 1회로 출 최고 기록 최고 기록? 미쳤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한 번 더 보고 계세요 참고로 몇 시간 동안 패션을 하고 나온 거라 다음에 지금 에러가 뜰 수도 있겠네요 여기 들어오니 얘 최고 기록이 있네요 어이 어이 두둥 어? 이거 잘 뺀 것 같은데? 이거 100kg 넘어올래? 100kg까지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최후로 보는 기록 101.0 10대 1 10대 2 1 10대 2 11대 2 10대 2 10대 1 오! 100kg이 없네 뭐야 이거 100kg까지만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 나가리지 10대 1 저희가 얼마전에 측정해서 101.9kg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아 네네네 실제로 몇kg까지 측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저희가 이거 써놓은 거는 100kg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거고요 100kg 이상까지는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하진 않는데 정확하게 몇 킬로까지 가능하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대 측정되는 거 이상되면 뜨는 표시라든가 그런 게 따로 없는 건가요? 에러가 뜬다는 건가요? 네 그런 건 따로 없으실 거예요 갑자기 몇 났어요? 펄패 썼을 때 77.8kg 그럼 가슴다 87kg 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